자, 펍업 페랄리 타운 페랄리 헤이호들의 타운인 것 같죠? 느낌이래. 오, 야.. 느낌이... 아주 쎄요, 그먼? 친구 멈춰, 움직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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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마 뭐, 이제 발음까지 꺼예요, 우리. 오케이 어, 아, 이거 설마 다 잡으라는 얘긴가? 근데 얘네도 가만히 있는 특성이 있네 컷 오케이 한 마리 오케이 일단 다 잡아보겠습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잇 오케이 두 마리 올라가고 마지막 마지막은 쏘이지아죠 이업 그리고 저걸 이동해보겠습니다 이동 오케이 숨겨진 문이 발견됐어 모호호 아야 떨어져왔네 여기는 또 길이 있어 보이죠? 여기? 아직 누르지만 않고 여기 길이 있어 보이니까 어? 아닌가? 아 닫혀있구나 길이 있죠? 예 길이 있어요 아 이게 위로 올리니깐 문이 열리니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오케오케 하긴 닫혀있긴 했었거든 자 여기 뭔가 계단이 숨어있죠? 일단은 여기 뭔가 쏘.. 오케이 포인 아 알겠다 이거 하면 이쪽으로 이동 오우 이쪽으로 올라가버리니 어 친구? 왜 누가 거기서 나오지? 어 나 하나가 없는데 지금 으흠 쉽지 않구나 모드를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어 아래는 뭐 있네? 아래는 크게 뭐 없어 보이고 아아아아 아 이제 길은 열렸네요 길은 열리고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 놈의 친구들아 으아 살려줘 아 일단 잡았고 친구들아 살려줘 아야야야야 힘들지? 좀 쳐라 아 근데 저거 다 잡아야 한대요 어떻게 잡지? 한마리를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어요 아 밟으면 죽나? 아 근데 밟을 수도 없는 위치에 있어 저게 누가 저렇게 만단으로 강하 강하게 만들었어 아 자 일단은 이끌고 옅 아래로 내려가 어 오케이 공간 숨겨가지고 아래 들어가고 저기 키네피온은 어떻게 들어가지? 살려주세요 아 저거 밟으면 죽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하고 밟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잡았다 다 잡았다 이제 몬스터를 다 잡아라는 깨, 깼을 것 같고 민재린 저긴데 저기를 어떻게 가죠? 힐이 없거든요 어어 아쉽지 않구만 아 왠지 저 실수한 것 같아요 이거를 이동 시켜버려가지고 아아 이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예 저거 다 잡는게 시..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깨보겠습니다 저거 다 잡는거면 좋고 같은데 아마 쟤한테 말 고는게 제일 중요 것 같습니다 지금 미션적으로 보면요 뚜뚜뚜 뚜뚜뚜 일단은 올라가 보자 뚜뚜뚜 그.. 와 이제 초견으로 딱 깨기는 힘들게 만들어놨네 저거를 저희가 모르잖아요 애초에 저기 있는지 모르면 콜렉터 콜렉터 일란 마쉬룸 없어 없었어 나 저기를 갔어야 하는데 일단은 바로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잡을 필요가 없었다는걸 알게 되었으니깐 나쁘진 것 같죠 기분은 아니 아까 못들어왔는데 아니 아까 못들어왔는데 아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네요 야 일 없죠 아이고 이거 하나 때문에 또 하나 하니 아니 픽셀토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토드 제발 나와줘 뚜두두두두두 어디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어 이건데 바로 찾았어 바로 찾아버렸어요 아니 뭔가 뒤에 뭔가 숨어있더라구요 어? 이건가? 툭툭! 아니니까 바로 찾아오르네요 자, 최단! 최단 기록! 바로 달성했습니다 자, 드롭 로드 대쉬! 달려가는 그런거 같은데 어... 뭐지? 어? 설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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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한테 다... 딱... 어... 너무 빨라x4 쉴 시간 윽! 안다! 아 이거 부활 아니야!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두 개정도 해가지고 테러를 마련하고 여기서 좀 쉴 시간 어... 안 돼 안 돼... 아까 얘 여기서 죽었었죠 뭐 옆에서 꺾어가지고 없긴 했는데 넷! 이건 뭘까? 이건 뭔가 강력한 느낌이들어! 어... 일단은... 이거 왠지 얘네들 안죽이고 통과하는게 제일 합당한 것 같은데 지금이다! 타이밍! 오케이 맞았고 어... 이거는... 여기서... 오! 깜짝이야! 바로... 오 죽을 뻔했네... 어? 1압도 주네? 이거는 던지는게 맞겠죠? 아... 어? 10필타! 안돼! 어? 얻었네? 아 다행이다. 나왔습니다. 저걸 얻었고... 어? 길이 있네요 길이 있네요 길이 있네요 지금이다! 어? 이건 뭐야... 야야야야야... 이렇게 좀문됐어... 어...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웠다. 내가 얻었네요. 제 피지컬 보셨습니까? 나 여기서 미션 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딱 받지 않아라 이거거든요 성공했습니다 힘들었다 여기도 픽셀이 여기도 픽셀이? 여기서도 픽셀이? 아 쉽지 않을 것 같죠 일단 한꺼번에 볼 수 없는 게 큽니다 여기서는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아 근데 여기 중간에 멈출 수가 없으니까 하긴 이런 데는 없겠지 설마 거의 양아치지 이런 데서 어 일단 옆에 부록 같은 거는 찾아보는데 아직은 없어 보이구 괜히 음 이런 데 사이는 없었고 근데 지금도 소리가 나는데 여기? 여기 근처라는 건데 그러면 아 있네 찾았다 와 진짜 소리 소리에 진짜 소리가 핵심입니다 진짜 소리 없으면 진짜 못 찾아요 와 저런 데 숨어있네 아니 갑자기 뚜두 뚜두 소리 나가지고 어 뭐야 루이즈 맨션이야? 분앤 lance 아 붓고뭓고죠 뭐 이제 귀신의 집도 나오는 거고 야야야야 눌러누눌룰라라라라 아이고 너무 높게 눌렀다 일단은 하나를 우연히 벌써 찾아버렸고 어 이거 잠깐만 오케이 아 오케이 알겠다 근데 여기서 나와봤자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리고 아 나를 던진 줄 알았는데 어 오케이 이 사이에는 뭐 없어 보이죠 이건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아 이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칠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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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오지 마 아오 뭐야 너무 어렸네 열려주세요 뚜루루루 어 어어어 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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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멈춰라 여기서 여기서 다시 다시 움직이지만 너무 아프다 여기 자 어 공간이 또 생겼죠 그러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고 야 온나 아저씨야 와하 안디 들어가고 흠 멈췄지 이 바보야 이건 함정이야 자 잡았어요 어 진짜 어렵다 매미 공간이 뭐있네요 어 뭔가 부딪치는 소리 오케이 골든 마슘 자 미션은 깼죠 그러면 이제 저것만 얻으면 되는데 아하 으 으 아 근데 나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아 근데 아직 나 안 끝났어 미안해 돌아갈게 미안해 아 돌아가고 싶어 아 돌아가지 못하게 안되네 아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잖아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네요 강제로 어깨게 됐네요 저거 나오잖아 또다로 영상 올려야겠죠 필요가 아예 없고 아예 있구나 이걸 들어가면 어디로 나오는 거지 끝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걸 한 둘 이제 터치하면 안됩니다 아니 나 죽인다 아 오케 리셋하구나 짠 이거로 끄낭 이거로 깨면 그냥 투터치로 깰 수 있는 것 같죠 위에 것도 미리 눌러놨고 이제 문만 왔다갔다 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 에이 괜찮아 맞아버리는 것도 이렇게면 4터치 안에 깰 수 있 깬 거죠 한번대로 자 그리고 다이아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이아 가운데 것만 딱 하면 되는데 아 진짜 강제로만 끝나지 않아서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저를 강제로 끝내버리더라고요 아아 얄미워 자 저걸은 어디로 가면 아 오케이 일단은 저 문은 딱 진짜 이상적인데 그리고 이걸 타면 어디로 가자 아 오케이 깔끔 자 여기서도 픽셀 토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토드를 찾게 되면 진짜 여기서 토드를 찾게 되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토드를 찾게 되면 왜냐면 워낙 워낙 왔다갔다 하는 지역도 많고 일단은 제 투기회 아 벌써 찾아버렸다 아하하하하 아 너무 너무 쉽게 숨어있잖아 그 전개 뭐야 자 아무튼 깔끔하게 또 1척컷 해버렸습니다 자 Blizzard on the Star Express